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벅스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메뉴는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 마스카폰에 티라미수 케이크, 딸기 담은 초콜릿 스윗박스, 그리고 부드러운 티라미수 롤입니다 음료는 스타벅스, 커피잔에 담은 아메리카노랑 콜라도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 티라미수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겠죠? 오일은 먹방에 찍었고, 저 ск Muss, 다 먹방에서 안해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먹방은 무너지명으로 먹방은 없었지만, 조금만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상에 찍는 중 음료수는 안적으로 먹방을 하는 중 하지만 보걸로 먹방은 어느정도 없었긴 하지만 입에서 그냥 녹아요 생크림 카스타라 입니다 먹어볼게요 아... 매콤한 다음날 이제 오늘의 시간을 잘 풀어볼까요? 더 맛있게 배에 Marsol 이거 그냥 갖고 있어요 라면은 그냥 날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흠 Moderator 가사 너무 맛있어 허억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허어어 마요네즈 앞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매운소스러움 $0.3 차가워 힐링 쭈리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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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먹어볼게요. 마지막을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먹은 딸기도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